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경제 금융 시사 상식 550을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윤성정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제가 유튜브에 테셋과 매경 테스트 경제 이론을 전부 다 전 과정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시면서 선생님 선생님 강의 덕분에 경제에 대한 눈은 좀 뜨이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에 나오는 이런 경제 금융 시사 상식 용어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문의를 해주시고 되게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상식 550개를 엄선을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이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 저하고 이 오리엔테이션에 지금 뭐를 할 것이냐면 어떤 분들을 위해서 이 강의를 만들었는지 말씀드리고요. 어떤 식의 수업 방식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테셋과 매경 테스트 보실 때 이 시사 상식 용어 있죠? 여기에 대한 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때 꼭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를 제가 이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대상은요. 일단 테셋과 매경 테스트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NCS 각종 금융권이나 경제 시사 상식을 물어보는 입사 시험 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방식은 이건 그냥 강의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최대한 빨리 제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 모니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잖아요. 이건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읽어드린다고요. 제 목소리로 육성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사 용어 같은 거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이해하기보다도 최대한 빨리 많이 한 번 그 용어의 존재를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귀로 한 번 그 용어를 듣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핵심만 기억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도입부에 제가 파워포인트로 10개 정도 단어를 보여주고요. 제가 여기서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최대한 아까 봤던 10개의 용어가 어떤 용어인지 맞춰보려고 한 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최대한 많은 단어를 핵심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막 이렇게 테스트이나 매경테스트처럼 자세하고 여러분들한테 자상하게 재미있게 소개시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그냥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어요. 아셨죠? 지루함 조심. 그래가지고 한 하루에 3개 정도만 보세요. 근데 이게 길지가 않습니다. 끊게 봐야 제가 지금 40강이 좀 넘어가는데 한 강의당 10분 정도 돼요. 10분. 그러니까 이것도 3개를 연단해서 보시면 하품 나오고 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끊어가지고 하나는 아침 먹고 보고 두 번째는 점심 먹고 보고 세 번째는 자기 전에 보고 이렇게 한 3개 정도 보시는 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적당해요. 그러면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제가 처음에 파워포인트로 10개 정도 단어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교재 몇 페이지에 9페이지부터 12페이지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제가 먼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려요. 이렇게 9페이지에서 12페이지는 가상금리, 그린북, 포치, 가상통화, 캐리트레이드, 유동성장세, 영무기지론, 베이지북, 사내유보, 니치마켓, 암호통화, 우회상장, 하인리 법칙 이런 게 나옵니다. 해놓고 이제 실판에 교재를 띄웁니다. 교재를 띄워서 지금 여기에 용어가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읽어드려요. 기준금리의 신용도 아주 굉장히 드라이하고 건조하게 설명 같은 거 없이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요구라고 한다. 그럼 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 10개 봤던 것 중에서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뭐였지? 이런 비슷한 게 뭐였지? 뭐였냐면 이게 가상금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답을 보여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미국 중앙은행이 연간 8차례 발표하는 미국 경제동향종합보고서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어서 이거라고 불린다. 이것은 연방준비제도의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기업인과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 등의 견해를 담고 있다. 또 각 지역의 산업생산활동, 소비동향, 물가, 노동시장 상황 등 모든 경기지표들을 조사 분석한 자료도 들어있다. 한국에는 이와 유사한 그린북이 있다. 여기까지 읽었으면 여러분들이 어? 보고. 아 이게 베이지북이구나. 라고 이렇게 딱 맞출 수 있으면 됩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교재에서 여기 본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고 처음에 보여드리는데 여기 다 답이 있습니다. 당연하지. 왜냐하면 거기 9페이지하고 12페이지 있는 건 여기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아무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귀로도 들으시고요. 책을 보고 눈으로도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도 해보시고 여러분의 오감을 최대한 저와 같이 10분 내에 최대한 오감을 활용해가지고 이걸 봐야지 기억을 오래 한단 말이에요. 또 볼 거야 이거? 저하고 한번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10분 안에 이 10개를 끝내야지 이거 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저하고 같이 수업 들으면서 제가 읽어드린 걸로 딱 보면서 오감을 동원해서 최대한 집중해서 보는 걸로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테셋과 매경 테스트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이 팁을 드리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테셋은요. 시험보기 3일 전쯤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한 이틀 전에 나올 때도 있고 3일 전에 나올 때도 있는데 그 시험에 출제할 시사용어를 이렇게 한 10개에서 15개를 배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거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매경 테스트도 마찬가지예요. 매경 테스트는 홈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스북에 가입하셔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사흘 전쯤에 시사용어가 페이스북에 나오니까 꼭 페이스북에 가입하셔가지고 그 시사용어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제가 이거 뭐 저희 카페도 있는데 카페 저한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알려드립니다. 시사용어는. 자 그리고 이 말씀드렸던 교재를 이용하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이거 코어로서 활용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사용어 550을 제가 굉장히 나름대로 엄선했지만 이 바깥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 이 안에서 나와요. 정말 왜냐하면 경제, 금융용어는 사실 좀 뻔해. 나올 만한 게 대부분 여기 안에서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아무 미천도 없이 그냥 시사용어에 접근하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선생님하고 일단 이 550개를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코어로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고 있으면 이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머지 시사용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덧붙이는 건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제가 그 좀 비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게 오래전 얘기인데 제가 청혼의 꿈을 안고 영국에 공부를 하러 가기 전에 뭐 대단한 거 공부하러 간 건 아닌데 저희 형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종아 네가 지금부터 가서 공부할 텐데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야 라고 하시면서 공부는 공부란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문은 눈을 굴리는 것과 같아서 처음에 눈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까지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일정한 크기가 되면 굴리기만 해도 그냥 뭐가 된다. 눈사람을 만드는 데 되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눈사람 만들어 보신지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뭐 연탄이라는 게 없지만 예전에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 이 코어 이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연탄째에다가 처음에 눈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일정한 정도까지는 좀 힘들어요. 근데 눈사람을 만들 때 일정한 크기가 지나면 실제로 눈을 굴리기만 해도 지식이 붙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550개의 지식을 저와 같이 공부하고 나시면 어느 정도의 기본이 돼 있으면 새로운 용어를 익히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눈을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굴려가지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친 단어는 표시를 하세요. 어디에다가? 이 책에다가. 이 책에 보시면 교재 앞에 제가 번호를 붙여놓은 게 아니라 뭘 붙여놨냐면 보세요. 여기 교재에 보면 여기 가령 베이지북 있죠. 베이지북. 베이지북인데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면 번호 붙여놓은 게 아니라 제가 일부러 이 큰 하얀 원을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지북을 여기서 봤는데 한 번 만났어. 되게 반갑잖아요. 그러면 이걸 찾아가지고 한 번 만나면 이렇게 해주는 거야. 또 두 번째 만났어. 그럼 반갑죠. 그러면 두 번째 만나면 이렇게 세 번째 만나면 이렇게 네 번째 만나면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전에 만나 마주치는 이렇게 자주 마주치는 용어는 반드시 나오고 여기 책에 표시하면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선생님 근데 이 지금 책에 순서 베이지북을 찾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찾죠?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책을 마지막 뒷부분에다가 인덱스를 다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은 목차 교재 뒷면에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제가 인덱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용어고요. 그리고 여기는 페이지 수가 나와서 가령 가교은행 같으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아주 찾기 용이하게 제가 인덱스를 만들었으니까 이 인덱스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는 어디서 구입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여기에서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 밑에 보면 이 동그라미 마크 있죠? 너무경 마크 이 마크 옆에 보시면 시험에 나오는 경제금융 시사상식 550 교재 구매는 아래의 사이트에 가능합니다. 라고 해서 이 파란색으로 이 글씨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교재를 구매하는 링크인데 여기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동영상 밑에 이거 동그라미 이거 왜 놔뒀어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제 채널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좋은 강의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몰라서 못 듣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저는 뭘로 다 정리를 해냈냐면 동영상을 재생 목록으로 다 구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업로드할 이 시사상식 550은 여기 40개 넘게 들어갈 겁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로 하나만 올려놨고 여기 보시면 너무 쉬운 금융용어, 경제용어 24개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동산학개론강의도 50개 그 다음에 여기 테셋강의 69강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경테스트도 62강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쉬운 경제기사 읽기 59강으로 돼 있는데 여기 뭐 이제 공인중개사 관련된 기출문제하고요. 이런 강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이거 무료잖아요. 다 활용을 하시라고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 입사시험이라던가 매경테스트나 경제학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뭐 쉽거나 좀 힘들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드는 이유도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좀 돕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화이팅 하면서 이제 시사용어 정복을 해보자고요. 화이팅!